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벚꽃 피는 4월 한강에서 텐트 치고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치맥락 치킨 맥주라면 조합의 신세계 안녕하세요 4월 11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소란의 살빼지마요 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벚꽃 피는 4월 한강에서 텐트 치고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치맥락 치킨 맥주 라면 조합의 신세계였습니다 벚꽃과 한강 치킨과 맥주 여기에 한강 즉석 라면까지 최고의 조합이죠 한강에서 벚꽃 아래 치맥락 드셔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드셔보셨죠? 그냥 한번 여쭤봤어요 사실 한강 플러스 돗자리 거기에 치맥락 체험은 혼자 하기 힘든 거라서 아웃사이더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도전이기도 하고 솔로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기도 하고 그래도 날씨 좋을 때 혼자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팅창에 한강에서 치킨 김민지는 먹었다 역시 혼자 먹지 않았죠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저희 팀도 내일 벚꽃 구경을 가보려고 일단 번개를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원이 얼마나 될지 봐야겠네요 자 목요일은 주간 왁서구 최고의 출석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기간을 맞아 조금 더 특별한 월드컵을 준비했는데요 베스트 10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에서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생방송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저와 이서구 에디터의 토론 모습 물론 대진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주세요 저희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립니다 참여하시면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10은 현대자동차, 노랑통닭, 반올림피자샵, 기초영어 해커스톡, 벼룩시장, 난링구닷컴, 60개치킨, 마세라티, 금성침대, 페인트는 제비스코,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배칠수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방지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요즘 엑시젠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엑시젠트 프로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파삭합니다 우와! 물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 키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 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와요 해커스톡 왕초보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영어 달출 해커스톡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구인구직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앱 다운받고 이제 벼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낯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디제이 할 때도 낯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낯닝구 닷컴에 들어가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낯닝구 닷컴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텐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텐 청취율 조사 기간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왁석우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석우입니다 보통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아이돌들에게 자리를 내주곤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왁석우 에디터를 안고 가네요 생방울 옮긴 게 이석우 에디터에겐 신의 한 수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섭외하고 본인이 한 주시던 월간 왁석우 시절이 무색하게 주간 왁석우 매주 출석 중이에요 네 베텐 초심 잃었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상반기 청취율 버리기로 했나요? 물어보신 분 있어요 저희도 핑계가 생겼죠 이번에 혹시 청취율이 잘 안 나오면 이석우 에디터를 그냥 안고 갔다 5824님 방금 왁튜브 구독 눌렀습니다 1256번째 구독자입니다 왁형 좋은 영상들 부탁해요 네 최근에 업로드가 좀 뜸했는데 뭔가 더 재미있는 포맷이 있을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빨리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율 소개니까 좀 활기차게 부탁드려요 내일 모레 토요일에 저희가 프로듀스 1077 또 합니다 그때는 이제 용국 스님이 빠지고 볼빨간 사춘기 저 벌써 대여섯 번을 봤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안지영 씨와 우지윤 씨 나오는 프로듀스 1077 토요일에 깔끔하게 편집된 매끈하게 편집된 방송 나가니까 많이 들어보시고요 꿀잼이었어요 그리고 이석우 에디터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2658님 왁튜브 업데이트 언제 하나요? 진짜 아예 문자까지 오시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재미있는 포맷을 고민 중이고요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갈단 형님들 아우님들 사랑합니다 보라구도 오늘 너무 편안하다고 보는 라디오가 지금 저희 오늘 할게 될 월드컵 8강 후보들이 더 크게 나와있고 저랑 왁석 에디터는 손바닥만하게 나와있어요 영상 지분이 좀 줄었네요 아쉬워요 편안하다고 좋다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대진표에 있는 저 두 개도 먹는 건가요? 저랑 이석우 에디터 보고 아니죠? 활기차게 좀 해달라니까요 성출 조사 기간이라고요? 네 먹는 게 아닙니다 매주 이 시간은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월드컵, 가상 캐스팅, 문자 소개 등을 하면서 실속 없지만 재미있는 토크 나누는 시간인데요 원하는 토크 주제가 있다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텐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는 앞서 예고했듯이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아서 아주 특별한 월드컵을 준비했죠 네 이번 주제는 음식 조합 최고의 시너지 월드컵입니다 이게 그동안 아끼고 아끼었던 주제인데요 각각 먹어도 맛있지만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폭발하는 더 맛있어지는 음식 조합 중에서 최고의 시너지를 보여주는 단 하나의 조합을 정해보겠습니다 아 저기 너무 텐션 억지로 높이니까 이상하네요 적당히 해주시고 이미 유명한 찰떡 조합이죠 치킨 맥주, 치맥, 그리고 삼소, 삼겹살 소주 파전의 막걸리, 그리고 떡볶이 순대 이런 조합은 천상계로 분리돼서 다음 주에 등장할 예정이고요 이번 주는 떠오르는 신흥강자 리그를 통해서 최고의 조합을 선정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다음 주 천상계 리그에 출전해서 네 팀의 강자와 함께 5강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그럼 신흥강자 리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월드컵을 앞두고 8개 후보가 미리 추려졌고요 A리그, B리그로 나눠서 1, 2위를 뽑고 4강 결승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천상계 리그에 진출할지 기대해주세요 네 자 신흥강자 리그를 보겠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8강에 들었을지 후보를 발표합니다 자 잠깐만요 삐지가 안 나와서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빨리 네 빨리 이런 찰떡 조합들 중에서 혹시 안 먹어본 거 혹시 있나요? 네? 안 먹어본 거 혹시 있나요? 거의 다 먹어봤고요 제가 놓친 게 있겠습니까? 네 거의 다 먹어봤습니다 후보들이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붐 씨가 청출 조사 기간이라며? 라고 하셨는데 삐지 나갑니다 음식 조합 최고의 시너지 월드컵 신흥강자리그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갈비, 냉면 후보 2, 카스테라, 우유 후보 3, 구운 달걀, 식혜 후보 4, 자장라면, 계란후라이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 보쌈, 막국수 후보 6, 감자튀김, 밀크쉐이크 후보 7, 고구마, 김치 후보 8, 흰밥에 동통조림 햄 자, 청출 수사 기간인데 저만 빼고 다들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땐 그냥 에이스가 단독 드립을 해야 되는 거죠 저만 믿고 들으시고요 동조림이 뭡니까? 동조림이요? 통조림 자, 역대급으로 후보 추리기가 힘들었는데 후보에 없어서 아쉬운 조합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짜장라면, 계란후라이보다는 김치볶음밥, 계란후라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볶음밥과 계란후라이 그것도 괜찮네요 그렇죠 그리고 피자, 맥주 이것도 아, 하지만 이제 치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맥주는 또 어디에나 사실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치킨으로 가장 강력한 걸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 A조 대결부터 가보겠습니다 후보 1, 갈비와 냉면 식당 메뉴로도 등장할 정도로 인기만한 조합 뜨끈한 숯불갈비에 차가운 냉면 냉면은 비냉도 물냉도 오케이 하지만 물냉이 더 낫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래요? 비냉이 좀 더 낫지 않나요? 비냉의 갈비가 낫다? 네, 비냉의 매콤함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근데 갈비 자체가 원래 좀 달짝지근한 양념이 배어있기 때문에 물냉의 밍밍함과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갈비 플러스 냉면 찬성 의견 뭘까요? 냉면이 갈비의 느끼함을 없애주고 갈비는 또 냉면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시너지 효과 괜히 갈비집에서 냉면을 파는 게 아니라고요 옛날부터 내려온 갈비 업계의 지혜입니다 냉면 없는 갈비집은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요? 냉면의 식감과 갈비의 육즙을 만나 엄청난 하모니를 이룹니다 단짠, 온냉 모두 완벽 완벽이죠 하모니란 말이 할 말이 없어요 자, 반대 의견이 혹시 있습니까? 굳이 냉면의 고유 맛을 갈비의 양념으로 방해하는 것은 냉면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싸다 이게 이제 갈비집에 왔다라는 전제에서 갈비집에서 시켰다라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조합들에 비해 좀 비쌀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8개 후보 중에 최고가이긴 하네요 일단 수원 왕갈비 같은 걸 먹어야 사실 냉면을 먹는 거고 그리고 반대 의견 굳이 냉면 고유의 맛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냉면집에서 갈비 먹는 게 아니라 갈비집에서 냉면을 먹는 거죠 그렇죠 갈비가 메인 최양님 갈비 먹으면 냉면이 땡기고 냉면 먹으면 갈비가 땡기는 도저히 끝을 낼 수 없는 조합 끝을 낼 수 없죠 매드범님 존박 불러와 냉면 덕구시죠 평양냉면 해시계님 갈비 양념 자체가 그냥 치트키다 그렇죠 자 다음 후보 후보의 카스테라 우유 부드럽지만 다소 퍽퍽한 카스테라와 촉촉한 흰 우유의 만남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많은 조합 완벽하죠 어렸을 때부터 또 나이 들 때까지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조합 그렇죠 이 후보들 중에 가장 어릴 때부터 맛을 들여서 끝까지 딱히 불호를 보여주지 않는 조합이 아닌가 절대 질리지 않죠 요즘 아침에 먹고 있는데 부담없고 참 좋아하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찬성의견 다른 후보들은 따로 먹는 게 더 맛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카스테라를 한 입 베어물고 우유를 한 모금 마시면 카스테라가 녹으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쾌감을 느낍니다 말 안 해도 그 느낌 알죠? 사실 그 쾌감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 입에 담았을 때 아 정말 그 두 개가 섞이면서 아 그리고 사실 카스테라 먹으면서 우유를 따라놨는데 목이 살짝 안 막히잖아요 섭섭해요 섭섭하죠 목이 좀 애어서 할 때 우유를 마셨을 때 그 쾌감 그렇죠 반대의견 카스테라에 붙은 종이 일일이 떼는 게 너무 귀찮다 그리고 요즘 카스테라 값이 많이 올랐다 아 카스테라 종이 떼는 게 귀찮으면 사는 게 귀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거 은근히 귀찮아요 저 이 마음 완전히 이해요 그래요? 네 이게 뭔가 완벽하게 뜯어지지 않잖아요 빵의 일부를 가져가듯이 뜯어지잖아요 아 진짜 이런 게 되게 귀찮고 짜증나죠 오케이 스타그램님 카스테라가 맛있어서 막 먹다가 목이 메인 거죠? 할머니를 뵙고 왔어요 하늘에 계신 할머니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디지킴님 카스테라는 탄산커피 등 그 어떤 음료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늘이 맺어준 짝 천생연분 카스테라와 우유 그렇죠? 대체제가 전혀 없죠 맞아요 커피는 그래도 좀 어울리지 않나요? 커피 근데 누구도 카스테라 때 커피 생각을 하지 않죠 일단 1순위로 우유를 생각하죠 헐크방구님 군대에서 보급으로 옥수수 카스테라가 나와서 더 먹기 싫다 아 이건 좀 이제 하위 카스테라인가요? 우유와 안 어울리는 옥수수 카스테라가 좀 약간 약간 조금 그냥 카스테라와는 달라요 옥수수 빵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게 있습니다 자 다음 후보 볼까요? 네 후보 3 구운 달걀 식혜 따뜻한 구운 달걀과 시원한 식혜 주로 사우나에서 사랑받는 조합 찬성의견 찜질방이나 목욕탕을 끝내고 나올 때 먹는 거라 엄청 맛있다 그 환경이 주는 바로 그 맛 그 몸이 굉장히 뿔어있을 때 굉장히 달궈져 있고 개운할 때 식혜의 맛이 최고인데 약간의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허기진 느낌을 뜨끈한 구운 달걀 크으 잘 채워주죠 그렇죠 자 계란은 사이다 아닌가요? 그럴 것인 분이 있고 이것도 이제 쟁점이죠 분명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체제가 존재한다는 거 대체제가 있다 네 반대의견 볼까요? 인싸들이 모여있는 찜질방가야 먹을 수 있어서 아싸들은 먹기가 좀 이것도 굉장한 어떤 한계라고 하나라고 봐요 찜질방이 아싸들이 왜 못 가나요? 찜질방 혼자 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조근하고 뭐 이럴 때 조근을 했는데 저녁 방송이 또 있다 그거는 명분이 있는 거고 내 한몸 뉘일꽃 이렇게 잠깐 이렇게 짬이 났을 때 내 한몸 쉽고 뉘일꽃이 필요해 난 바쁜 직장인이니까 이런 스스로에게 명분을 부여하면 갈 수 있죠 근데 그냥 집에서 누워있다가 찜질방이나 가볼까? 나 혼자? 이거 어려워요 용기가 필요해요 아니 근데 저는 찜질방에 혼자 가기 불편한 곳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저는 혼자 가서 주무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거기서 혼자 취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 취식은 아니죠 네 자 다음 후보 볼까요? 네 후보사 짜장라면 대 계란후라이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자취생들에게 사랑받는 조합 이거 정말 저 정말 몇백 개는 만들어 먹었어요 찬성의견 치즈 하나 더 올리면 금상첨화 일명 짜게치 저에겐 이미 최강 조합 중 하나입니다 짜게치 아 아시네 8강 중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한다 맞아요 엄청 싸죠 아주 저렴한데 만족도 최상 반대의견 짜장라면은 고유의 맛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안 먹어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먹어보면 짜장라면 위에 계란을 안 넣고 먹으면 너무 허전해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경남권에서는 짜장면 중국집 짜장면에도 계란을 얹어주던데요 너무 좋아요 정말 전국에 퍼져야 하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칼슘의 완벽한 조화라고 워린천강님이 얘기하셨고요 단팟 애호가님 짜장라면은 파김치가 갑이다 갑자기 침이 확 고이네요 맞아요 이 김치도 무조건 파김치 해야 돼 파김치 9412님 짜장라면에 물을 거의 안 남기고 뻑뻑하게 먹는 편인데 여기에 계란후라이까지 추가하면 더 뻑뻑해져서 노맛이다 그 뻑뻑함을 사실 노른자의 국물이 매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드럽게 이분이 안 드셔보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얼마나 크리미해지는데 마녀베로님 저거 만들려면 냄비랑 후라이팬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의외로 되게 공이에요 공 들어요 계란을 후라이하는 팬이 하나 또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은 상당수에 자취하는 남자들은 식용유도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A조 조별리그에서 4강에 진출할 두 후보를 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후보 1위에 갈비냉면 두고요 2위에 카스테라 우유 두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저는 정말 이 네 조합을 전부 다 사랑하는데 한계가 너무 극명하게 보이는 조합들은 제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구운 달걀과 식혜는 올라운더가 아니에요 올라운더가 찜질방에서만 그 매력이 배가가 돼요 스브스첩점님도 이건 찜질방 한정 메뉴다라고 하셨고 이것은 커플들 메뉴입니다 이게 왜요? 구운 달걀 식혜가 왜요? 아 이거 정말 찜질방은 혼자 간 자신을 대단하다고 칭찬하셔도 돼요 이거 혼자 가는 게 되게 객적은 공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기차랑 찜질방 한정이다 기차는 계란과 사이다죠? 그렇죠 요즘은 그리고 잘 팔지도 않아요 구운 맥반석 달걀은 이제 식혜랑 맞는 것 같고 하얀 달걀이 사이다랑 맞는 아 그렇죠 채팅창에 왁서고 뭘 모르네 찜질방 엄마랑 가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엄마는 언제든 우리와 찜질방을 가주신다 그렇죠 효도할 수 있고 저는 갈비냉면 인정인데요 갈비냉면을 올리고 싶지만 2위입니다 1위는 짜장라면과 계란후라이 이것 8개의 후보를 봤을 때 침이 가장 고였던 것이 A조에서는 짜장라면과 계란후라이였어요 보는 순간 인정? 침 고인 거? 침은 고였는데 지금 여기서 짜장라면과 계란후라이라고만 했잖아요 파김치 때 침이 고이신 걸로 제가 봤거든요 아니요 파김치 때 방금 그 전에 고여있었는데 파김치 때 흥건해졌어요 그래서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김치는 여기에 이제 이 조항이 지금 없잖아요 이 단서에 파김치가 없더라도 짜장라면과 계란후라이만으로도 천상에만 뭔가 계속 단서를 붙이게 돼요 아 여기에 치즈라도 아 여기에 파김치 조금 더 뭐 이런 식으로 이 둘은 분명히 가성비가 있습니다만 뭔가 아쉽다 그리고 본질적 한계가 있다 뭐요? 한 개만 먹으면 좀 적고 두 개 먹으면 질리게 좀 많다 짜장라면 두 개가 질린다고요? 지금 망언을 하셨어요 짜장면은 두 개가 어떻게 질릴 수가 있어요? 정량이에요 정량 뭐 그렇게 많이 드세요? 그분들이 정량이면 두 개 한 개 반은 인정하지만 두 개만 크게 만들었겠죠 비빔면과 짜장라면은 무조건 두 개죠 비빔면은 두 개까지 얼추 들어가는데 짜장라면은 면이 두꺼워요 세 면이 아니에요 추천드립니다 혼자 사시죠? 짜장라면을 아침 굶고 점심에 두 개를 몰아서 드셔보세요 계란후라이랑 짜장라면 반응은 어떤가요? 두 개 정량인가요? 지금 다 두 개가 정량이라고 아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두 개면 오븐 컷이라고 하십니다 이건 배형 편 든다 서구 선 넘었다라고 그리고 카스테라와 우유 카스테라가 잘 부서져요 우유 안에 카스테라가 풍덩풍덩 조각이 빙산 무너지듯이 그 환경 메시지를 보여주잖아요 무슨 환경 메시지가 나와요? 카스테라가 무너져서 마치 빙산처럼 눈물이 날 정도로 우유에 빠졌을 때 그 우유가 달아지는 그 맛 얼마나 행복해요 못 견디겠습니다 본연의 맛이 아니에요 카스테라는 우유에다 찍었을 때 너무 잘 부서집니다 그리고 계란후라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뭐랄까 하나 한 점 한 점 뜯어서 먹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게 있죠 뭐가 불편해요? 뭔가 내 한 입에 맞는 완벽한 조합을 이렇게 완성하기 힘들다 이거죠 그게 천국의 기쁨인데 그거를 불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기만입니다 그리고 노른자가 조금이라도 터뜨리면 사실 그거를 다 면에 촉촉하게 적시지 못하고 바닥에 끌려버리는 바닥에 다 흘려버리게 돼요 카스테라 우유에 찍었을 때 절반 이상에 떨어진 적이 있다 없다 어? 음악 나온다 자 일단 갈비 플러스 냉면은 진출이고요 2부에 뵙겠습니다 조보아의 펜스트 캠프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값비싼 백화점표 이불세트 하지만 가격의 3분의 1은 판매장 수수료라는 불편한 진실 온라인으로 사면 늘잖아요 이불하면 누비지요 백화점급 이불을 거품없이 누린다 이불 구입에 간편한 진실 이불하면 누비지요 검색창에 누비지요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어제보다 한낮 기온이 오르면서 꽃 구경하기에도 좋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침엔 다소 쌀쌀한데요 내일 아침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파주는 1도, 서울은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17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전주와 광주, 부산은 18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미세먼지에 대비해 주셔야겠는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짙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와 충청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시고 마스크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도, 습도는 54%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SBS 생활정보였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의 편 배송대의 텐 둘이서 뱉탭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뭐라도 안 해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재의 텐 배송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음식조합 최고의 시너지 월드컵 신흥강자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천상계리그에 진출할 단 하나의 후보를 고르는 날이고요 지금 A조는 갈비냉면, 카스테라우유, 달걀식회, 짜장라면, 계란후라이 A조가 근데 1부에 불량 조절 실패했어요 그렇죠 한방중에 음악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A조를 빨리 정하고 가야 돼요 B조로 막간에 잠깐 얘기를 나눴었죠 음식조합 최고의 시너지 월드컵 일단 갈비냉면을 합의를 받고요 그렇죠 갈비냉면은 1위 그 다음에 카스테라우유를 왁석 에디터가 저는 짜장라면과 계란후라이를 선택했습니다 침이 뭐가 더 고여요 솔직하게 짜장라면과 계란후라이가 확실히 침이 고이는 파괴력에서는 압도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수글이 우려요 제가 광고 나간 동안 협박한 것처럼 광고 나간 동안 협박하셨잖아요 눈으로 욕하시면서 내 말을 들으라며 정무적 판단을 박석 에디터가 해서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갈비냉면과 짜장라면, 계란후라이가 4강 진출입니다 갑질 폭로를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대결 비조를 가보겠습니다 비조 후보 네 후보, 보쌈 막국수 배달음식 최강자, 간이 밍밍한 보쌈의 매콤한 막국수의 조화 정말 최고죠 찬성의견 보쌈이 질릴 때쯤 촉촉한 막국수를 먹으면 따봉 따봉? 따봉 때문에 굉장히 심술이 나네요 정말 심술이 나요 올드한 표현 반대의견 막국수는 족발이랑 먹는 거 아닌가요? 비싸다 보쌈은 그냥 쌈 싸먹는 게 최고다 일단 보쌈을 시켰다면 막국수가 같이 안 오는 데가 없죠 공짜죠 저는 근데 굉장히 맛있는 조합이라는 건 압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쌈과 막국수 같이 나오잖아요 막국수 손도 안 대요 왜죠? 안 먹습니다 보쌈을 꽉 채워야 되기 때문이죠 고기로만 꽉 채워야 되는데 보쌈을 먹을 정신이 없어요 물론 갈비와 냉면일 땐 냉면으로 입가심도 하고 갈비와 냉면의 오묘한 조합을 굳이 원하는데 막국수는 저는 남겨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포장되어 있는 단위를 보면은 물론 고기가 이제 단위 면적당 연량이 좀 더 높긴 하지만 막국수 케이스가 더 크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뭔가 억울해져요 약간 물론 이상하게 뭔가 억울해 아쉬워 네 저도 혼자서 중자도 시켜보고 대자도 시켜봤습니다 그럴 때 고기가 항상 조금 남게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고기가 모자란 느낌으로 끝나면 그렇게 억울해요 안 먹는 것보다 못한 느낌 그래서 고기는 항상 넉넉하게 시키는데 거기에 딸려온 막국수를 굳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부를 필요 없다 그리고 이미 보쌈을 먹을 때는 쌈도 맑은 쌈을 싸먹고 그다음에 매콤하게 김치에다 싸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매콤함 새콤함 이거에 대한 욕구는 사라져 있어요 그렇죠 무쌈까지 생각하면 이미 다 충족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합니다 무쌈 막국수는 일찌감치 탈락 광탈이다 코세르 코세스님이 막국수는 닭갈비 조합도 있다 코커페이스 고기가 먼저다 그렇죠 그렇죠 고기가 먼저다 다음 후보 볼까요? 후보 6 감자튀김 밀크쉐이크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영국 미국에선 핫한 조합입니다 국내에서는 섞어석거버거에서 인기가 많다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이 레시피가 널리 알려진 건 미국 드라마의 영향이 되게 컸죠 프리즌 브레이크 그렇죠 거기서 간수 역을 맡았던 그 뚠뚠배우가 밀크쉐이크에다가 감자를 푹 찍어 먹는데 그다음 찬양을 하죠 그 조합을 저 그거 보던 몇 년 전에 그때 SBS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바로 사왔어요 정말 천상의 맛입니다 찬성의견 뭘까요? 차가움과 뜨거움 단맛과 짠맛 두 조화의 식감이 여러 차원에서 대비를 이루면서도 조화롭습니다 케찹에 의존하는 삶은 더 이상은 네버 네 그리고요 케찹은 정크푸드의 느낌이 더 강하다면 밀크쉐이크는 고급진 디저트의 느낌을 준다 아 그건 좀 오바한 것 같고요 고급진 디저트는 아니고 네 단짠이죠 반대의견 감취는 바로 튀겨져 나왔을 때의 그 바삭함이 최고인데 굳이 눅눅하게 적셔 먹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안 드셔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차피 나머지 절반 분은 여전히 바삭한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사실 굳이 따지면 케찹보다 밀크쉐이크에 찍어 먹는 게 더 정크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죠 설탕이 많을 테니까 하지만 밀크쉐이크 이미 시켰다면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산소호흡기님 영국 미국에서는 먹으라고 해 굉장히 외래종이다 인싸 음식이다 감튀는 콜라나 맥주지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 맥주안주랑 좀 달라요 이게 또 시키다 보면 콜라 말고 밀크쉐이크를 시키게 돼요 또 실제로 저희 이제 또 베텐 여행 갔을 때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전원 밀크쉐이크 감자튀김 조합으로 고르지 않았나요 뚜껑 제일 먼저 제가 땄죠 밀크쉐이크 뚜껑 제가 따서 저는 저의 밀크쉐이크를 모두에게 공유했습니다 이거 찍어 먹어 기억 안 나나 봐요 우리 모두 각자 해치우지 않았나요 1인 1인 1일 밀크쉐이크를 어쨌든 제가 선제적으로 뚜껑을 따는 편이에요 다음 후보 네 후보 7 고구마김치 어릴 적부터 사랑받은 조합 퍽퍽한 고구마와 시원한 김치의 만남 특히 밤고구마와 배추김치의 조합이 환상적 시원한 김치도 좋지만 신김치가 정말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찬성의견 고구마의 퍽퍽함을 김치의 아삭함과 시원함으로 잡아주고 김치의 매운맛을 고구마가 중화해준다 완벽하죠 아 완벽하죠 반대의견 고구마 찌는 것도 귀찮은데 김치 써는 것도 일입니다 이거 정말 라인도 딱딱 맞고요 정말 틀린 바가 없는 고구마를 직접 쪄 드시는 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고구마를 찌는 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찜통에 올려놓고 불만 켜고 적당한 시기에 끄면 되는 거라서 지금 후라이팬도 있을까 말까한 상황에 찜기를 가정하기가 좀 힘들죠 김치는 그리고 대부분 요즘 사서 드시기 때문에 굳이 뭐 썰 필요 없이 그냥 꺼내 먹으면 된다 이런 느낌이고 반대의견 또 있나요? 젊은 사람들은 고구마의 우유가 진리 아닌가요? 고구마 우유를 정말 나이 공격이 들어오니까 익숙해야죠 우유를 택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1초간 했습니다만 김치랑 우유는 상대가 안 되죠? 뭐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유는 카스테라 김치는 고구마 이렇게 봅니다 최고의 조합은 다이어트 식품인 고구마랑 건강식품인 김치의 조합 아닐까요? 제일 간단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찢어지지 않은 거죠? 엄마가 쪄주셨거나 아니면 사왔거나 솔로봄님 응 동치미 고구마와 동치미 고구마와 동치미?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그래요? 깔끔하잖아요 깔끔해요? 왜냐하면 고구마의 목막힘을 동치미 국물로 꿀꺽꿀꺽 해가지고 시원하게 내리는데 김치는 사실 모든 고구마 한입 베어 먹을 때 김치 하나씩 올리면 귀찮기도 하고 좀 짜요 너무 갈대까지 간 느낌인데요 그거 동치미 쪽으로 더 쏠리는 분들이 있네요 저건 신흥강자가 아니라 전통강자다 결승가자 전통강자 중 하나긴 하죠 다음 후보 보겠습니다 후보 8 휨밥 통조림 햄 뜨끈한 휨밥에 잘 구운 통조림 햄의 조합 자취생들이 집밥이 그리울 때 찾는 맛 정말 이게 저는 정말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통조림 햄은 외래종이지만 이게 정말 소울푸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결승 후보가 아닌가 저는 동의하고요 이 후보들을 봤을 때 비주에서 사실 군침 도는 조합이 많아요 보쌈 맛국수 군침 돌죠 고구마 김치 군침 돌죠 흰밥 통조림 하지만 침이 거의 베어 나옵니다 침을 흘릴 뻔했어요 이거는 설명할 필요 없이 저는 1위라고 생각합니다 어금니 안쪽에서부터 침이 흘러나와요 흰밥과 통조림 햄 밥팸 그냥 1위라고 생각하고요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럼 2위를 뽑아볼까요? 비주 2위 2위는 뭐 보쌈 맛국수는 일치감치 밀어냈고 저는 감자튀김 밀크쉐이크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고민이 되는 게 고구마 김치의 강렬함 진짜 밤고구마를 골랐을 때 그리고 적절하게 익은 김치를 골랐을 때 그 조합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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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환상이거든요 일단은 너무 먹기 불편해요 아 무슨 말이죠 이제 감자튀김 밀크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그냥 다 나온단 말이에요 패스트푸드답게 그대로 푹하고 찍어 먹으면 돼요 고구마 김치는 껍질을 벗겨야 되고요 그리고 내 한 입에 어울리는 김치 사이즈를 찾는 것도 1위고요 뒤적뒤적해야 된다 아까 김치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공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제가 그렇게 먹고 있는 입장에서 신김치가 없어요 신김치가 세상에 신김치를 안 팔아요 꼭 시지 않아도 고구마와 김치는 적당히 다 어울립니다 시지 않으면 의외로 실망스러워요 입맛 까다로우시네 저는 잘 익어서 익어서 적당한 맛을 가진 것도 맛있고 채팅창에 왁서구 매국이라고 어떻게 서양에서 온 감튀와 밀크쉐이크 조합 감밀조합을 밀고 한국인의 조상님들도 드시던 고구마 플러스 김치를 저버리냐 우리나라의 패스트푸드가 거의 뭐 80년대 초반에 들어왔습니다 30년이나 됐어요 두유노 김치 한국음식이라고 봐도 돼요 두유노 김치 30년이나 됐으면 두유노 김치 알아요 김치 아는데 매국아 그냥 미국가래요 저는 베테네야죠 우리나라 소울 음식을 지금 버린다는 겁니까 이런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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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붙이면 안돼요 막서구 실수하네 엄청 좋아하면서 밀크쉐이크 감자튀김 소울은 좋아하면서 이제 어떤 이 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무리 안 하셔도 돼요 아유 코리안? 아임 코리안인데 국적파래요 국적파래요 자 왁아메리카노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또 고구마김치는 이게 이게 본가 어머니의 도움이 있어야 맛있는 조합이에요 이게 혼자 살면서 하면은 그 맛이 안 나요 아 저분 미국인인데 왜 한국말 하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감자튀김과 밀크쉐이크 뜨거움과 차가움의 조합 단맛과 짠맛 아삭거리는 감자튀김 기름진 데다가 부드럽고 달콤한 밀크쉐이크 찍어먹는 이 맛 그래요? 네 청취자들 의견이 근데 지금 취합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청취자들 의견은 고구마 플러스 김치가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매국노란 욕 먹기 싫으니까 이게 다 공포 공포 공포에 다들 휩싸여서 아 네 아 왁서구 검은머리 외국인이었네 이게 어떻게 이게 외국 음식이에요 이게 솔직히 지금 김치가 있는데 감티와 밀쉐을 밉니까 공포정치 패스트푸드 업체분들을 서문하시겠어요 아니 맛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김치가 그 위에 있다 지금 감자 대 고구마 그 다음에 밀크쉐이크 대 김치 따로따로 붙어본다고 생각했어요 2인 3각을 해체하고 아 또 심여버스님이 오늘 임시정부 수입 100주년 날인데 제가 아까 저녁 때 행사 못 봤어요? 제가 저 베텐 생록방하기 전까지 국무총리 주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보다 왔습니다 제가 맛에 하앤누 씨가 노래하더라고요 맛에 눈이 멀어서 죄송합니다 인정? 인정하겠습니다 자 고구마 김치가 4강 진출합니다 아 예 사실 광고 나갈 때 아까 1부 끝나고 제가 왁서고 에디터를 협박한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D를 살짝 했어요 그래서 A조에서 짜장라면 계란후라이 살짝 밀어주면 내가 감티랑 밀쉐 쪽으로 살짝 생각해볼게 이렇게 했거든요 하지만 공포정치에 저도 휩쓸려서 같이 선동을 했습니다 조작방송이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요 그게 협박이다 임한련님만 배신을 하는 게 아니네요 채팅창에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4강 대신 볼까요 갈비냉면 대 고구마 김치 그리고 흰밥 통조림 햄 대 짜장라면 계란후라이 자 4강 대결 1번 대결 갈비냉면 대 고구마 김치입니다 뭐 이제는 애국 마케팅도 소용이 없죠 한국 음식과 한국 음식이니까 갈비냉면 올려야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야겠는데 어떤 게 더 한국적인 거 월드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맛있다 맛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기 추합니다 끝났어요 다시 가고요 제로베이스에서 갈비냉면 대 고구마 김치 뭐가 더 최고의 조합인가요 저는 갈비냉면 조합입니다 일단은 뭔가 당장 가격대로만 보더라도 훨씬 더 풍성한 맛이고요 갈비냉면이 그리고 식당에서 어떤 유일하게 고구마 김치를 세트로 묶어 팔진 않잖아요 어느 마트에 가든지 근데 갈비냉면은 너무너무 맛있는 나머지 이 두 조합을 세트 메뉴 단독 메뉴로 만든 식당이 있을 정도예요 그렇군요 그것만으로 증명되지 않나요 이걸로 그냥 한 식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채팅창에 갈비는 밥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아니 냉면은 밥으로 충분히 대체해서 밥 플러스 갈비의 그 탄수화물 단백질 조합을 구현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영양소만 이게 뭔가 바터링을 하는 거지 맛을 바터링하는 건 아니죠 채팅창에 왁서구 서민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토론 태도 너무 부자들만 대변한다 어떻게 그게 고구마 플러스 김치 같은 오래된 서민의 음식을 지금 이미 제껴놓는 것 자체가 아까 저기 감튀와 밀크쉐이크 안 올린 거에 대한 지금 뒤끝 보복 심리 아닙니까? 저는 이제 마음에 비웠고 저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맛에만 충실할 뿐이에요 서민은 오늘도 고구마와 김치를 먹으며 웁니다 라고 쓰신 분 있고요 뭐 룰라야 맛있잖아요 네 부르주왁 하차해라 갈비 냉면으로 부르주와라는 말 듣기 참 힘든데 제가 뭘 수원 왕갈비 1인분에 얼마인 줄 아세요? 몰라요 네 거의 4만원 돈이에요 아니 제가 그 수원 왕갈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대학가에 있는 이 갈비 냉면 딱 1인분에게 파는 그런 식당 얘기하는 겁니다 갈비는 우리 상상 속의 음식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갈비 냉면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음 차장님이 또 이렇게 수원 왕갈비 회식을 즐겨 하시기에 너무 이렇게 갈비의 가격대를 높게 설정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음 자 어쨌든 이윤재도 반했다는 게 갈비와 냉면이다 이윤재 골키퍼가 반했어요 대한민국의 넘버원 골키퍼였다 네 이윤재 키퍼가 고구마와 김치 제일 좋아한다는 유명인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고구마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렇게 고구마 김치로 먹으면 은근히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게 돼요 다이어트 효과를 조금 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채팅창에 1년 중 명절에만 먹을 수 있는 게 갈비와 냉면이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나무닝 선생님 무시한 거냐고 호박고구마 무시한 거냐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이거 참 이윤재 키퍼가 2002년에 갈비와 냉면을 먹고 우리나라를 4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증명이 됐네요 나무닝 선생님 지켜보고 있다 해외에 일정이 많으시잖아요 해외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이 둘 중에 해외에 나가면 뭐가 딱 땡기세요 갈비 냉면이요 갈비 냉면 올립시다 알겠습니다 저 서민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계속 지금 여러분 제 토론 보셨겠지만 저는 계속 서민층을 대변해왔고요 하지만 이윤재 키퍼 때문에 갈비 냉면 4강에 머물게 할 수 없죠 이윤재 키퍼 4강에서 머물고 울었잖아요 결승 진출입니다 채팅창에 어차피 흰밥의 통조림이 무승인데 빨리 하라고 저쪽 4강 흰밥 통조림 햄 대 짜장라면 계란후라이 뭐가 위대합니까? 이거는 승부에 별로 할 말이 없죠 흰밥 통조림 햄이 못 이길 이유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이게 흰밥 통조림 햄이 정말 위대한 거는 짜장라면 계란후라이에 비해서 뭔가 가성비에 그렇게 밀리지도 않는다는 점이에요 네 저 동의합니다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짜장라면 계란후라이 하지만 흰밥과 통조림 햄이 있다면 바로 저거 택하겠습니다 그렇죠 흰밥 통조림 햄 결승 진출입니다 자 좀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이제 자 그러면 결국 갈비 플러스 냉면 대 흰밥의 통조림 햄 네 밥 햄과 갈냉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요?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갈비 냉면을 밀고 싶어요 갈비 냉면? 네 자 지금 오늘 우승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다음 주에 천상계에 진출해서 대결을 해야 됩니다 치맥과 삼소와 파전 막걸리 그리고 떡볶이 순대 그러니까요 이 조합들에 대항할 수 있는 걸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합들에 대항 정구적 판단을 해주세요 이 조합들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메뉴여야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메뉴의 어떤 가격대가 좀 일단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마녀베로님 통조림 햄보다는 차라리 줄줄이 소세지가 더 어울리지 않나요? 밥에? 글쎄요 줄줄이 소세지는 염도가 좀 모자라다 싶은 느낌은 있어요 정답 저도 배탱 끝나고 집에 가서 항상 야식을 먹는데 밥에 줄줄이 소세지 하면 약간 들 짜요 그래서 김치 꺼내야 됩니다 하지만 밥에 통조림 햄 저것만 있으면 돼요 숟가락으로 퍼먹을 때도 있어요 햄을 치맥, 삼겹살 소주, 치킨 맥주, 파전의 막걸리 이런 후보에 갑자기 통조림 햄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뭔가 바깥에서 먹는 외식과 가정식이라는 카테고리 차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갈비냉면이 뭔가 격이 맞다 그래요? 저는 흰밥 통조림 봅니다 어디서죠? 한미동맹 아닙니까? 한국의 하얀 쌀밥 아까 그렇게 미군부대 어디선가 시작된 저 통조림 햄 매국노로 몰아먹고 한미동맹만큼이나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니크체이크를 먹었고요 동맹이잖아요 갈비냉면 어디서 유래된 거죠? 갈비냉면은 그냥 한국에서 유래된 메뉴들이죠 한국에서 유래됐다 그렇죠 하지만 한미동맹 더 강력한 느낌이 들고 장군차왕 배복동님 이상한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수원 왕갈비와 평양냉면의 통일조합 남북 통일의 조합이다 그리고 아까 햄 의견을 주신 분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5274님이 흰밥엔 고추참치 아닌가요?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의외로 흰밥에는 꼭 통조림 햄 말고도 대체제가 좀 많다 이게 통조림 햄만이 과연 진리를 할 수 있는가? 베가놈 아우트님 베템 보면서 갈비냉면은 못 먹지만 밥햄은 먹을 수 있다 베템 보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베템 보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햄밥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 무슨 날입니까? 한미 정상회담하는 날이에요 지금 흰밥과 통조림 햄면이 내일 만납니다 전야에 먹어야 될 음식 뭐예요? 갈비냉면입니까? 흰밥 통조림입니까? 내일 남북정상회담이나 한미정상회담입니다 와 정말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프레임을 확확 가져오시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1등 같으세요 정무적 판단하세요 오늘 왜 대통령이 임시정보수리 100주년 행사에 못 오셨을까요? 내일 한미정상회담을 해야 되니까 한미정상회담에 성공적인 결과를 기원하면서 통조림 햄을 응원하겠습니다 흰밥과 통조림 햄 천상계 진출입니다 아 오늘 우승을 차지했어요 네 세팅창에 애국자 납시였네 라고 하신 분 있고 트럼프가 통조림 햄이라고 여러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체수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방지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젠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젠트 프로 허리가 편한 금성 침대 2019년 대통령 산업포장 순기념 전국 매장 동시 세일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침대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직한 회사 허리 허리 금성 침대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우리집 페인트는 제비스코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다양한 기능성 페인트 제비스코 행복을 칠해요 제비스코 페인트의 새로운 이름 제비스코 모든 인체 가능한 성원에 두피야 온라인 줌은 간편한 성원에 두피야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야 성원에 두피야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에 두피야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자, 오늘 음식 조합 최고의 시너지 월드컵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승한 흰밥과 통조림 햄, 밥햄 조합은 신흥강자리그의 대표 자격으로 천상기에 진출해서 다음 주 치킨과 맥주, 삼겹살과 소주, 파전과 막걸리, 떡볶이와 순대 이런 막강한 조합의 후보들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야말로 조합 4대 천왕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풀이 죽으셨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 다음 주 천상계 대결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흰밥 통조림 햄 광탈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럴까요? 광탈이죠 광탈이에요? 네 갈비 냉면이 갔으면 선방했다? 선방했죠 아직 뒤끝이 있네 생각해보니까 갈비도 나성, LA갈비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한미동맹이기도 하네요 맞네, 그게 있었네 북미 동맹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흰밥 통조림 햄, 한미동맹이 결국 천상계 다음 주 대결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침소리를 뛰어넘은 배소리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은 쌀밥 위에 고기 한 점 얹어 먹을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으셨다라고 라면 먹다 잠들다님이 본인 아이디는 라면 먹다 잠들다 이상한 감상적인 소리를 갑자기 저한테 하셨고요 람다원다원님, 이것은 우승인가 협박인가? 협박이다 오스만재국님, 서구가 착함? 맞다 아무튼 굿바이님, 은밥해도 땡팬밥 먹고 음 밥햄이라고 한다 그렇죠? 밥햄, 은밥햄 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얘기라도 좀 해주세요 네, 잘 모르는 분이어가지고 아, 은밥햄을 모른다? 네 축구 좀 보세요 축구 좀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갈비냉면이 함께 동반 우승을 통해서 다음 주 천상계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왁석의 데이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월 11일 목요일 배성제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양 꿈 꾸세요 그대와 함께 연진한 SPS 파워 FM 요기보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요기보는 편안해 요기보로 힐링해 요기보로 모두 행복해 요기 요기 요기보 요기보 김대리, 개운해 있어? 개운해요? 어, 그거. 개운해 이야 음, 이거 정말 개운해 아, 개운해? 개운해, 고마워, 사랑해 저요? 아님 개운해요? 음주 후 개운한 아침을 위해 개운해 동기 바르네 데이터 걱정하지 말고 나랑 여행 갈까 와이파이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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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좋아 와이파이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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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좋아 해외에서 데이터 구플 땐 와이파이 도시락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도시락 도시락 도시락